25? 저 25? 저는 근데 숨자 말라가지고 이런 장면 좋아하시는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돈이TV라고 유튜브를 하고 있는 동돈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 살고 있는 28살 임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반입니다 그리고 미국사람입니다 심쿵 사이즈 성형 씨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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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걸 좋아해요 아니 다 다 키, 키, 손, 발 거기 다 큰 걸 좋아해서 I like bigger guy 근데 저는 반대로 저보다 좀 작은 걸 좋아해요 키도 나보다 좀 작았으면 좋겠고 손발도 나보다 좀 작았으면 좋겠고 피부 톤도 나보다 좀 하얗으면 좋겠고 오우 anything bigger, anything smaller I like I'm a small guy so I like anything taller than me and usually like like I said nice build tan skin tan tan yeah 남자를 볼 때 주로 어디를 먼저 보시는 거 같아요? The first one? I said face but then like chest chest yeah 얼굴 몸 중에 일단은 얼굴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 I said like face and then I look at chest and then I like legs too 한국 남자를 보면 어때요? I think Korean guys are really well put together so they take care of themselves so it makes them a lot more attractive to me than a lot of other guys I think Korean guys are really good good question I used to be an English teacher I used to be an English teacher I was only gonna come for one year and then go to like Australia or something like that 근데 저는 한국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지났어요 특별히 한국사람들이예요 단순히 한국사람들이예요 단순히 한국사람들이예요 물론 한국사람들이예요 그래서 저는 더 연결하고 있어요 미국사람들을 어떻게 찾으세요? 저는... 저는 미디어에서만 봐서 그래서 약간 환상이 있어요 약간 럭비주장 럭비주장 체육관에서 이런거 럭비주장 아... 아... 너무 좋아하다 정말... 진짜... 스타러스 진짜... 스타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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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쓰레기야, 걸비지 오, 세이 오, 나도 좀 더 빛네 나도 큰 손을 좋아해 두꺼운? 네, 두꺼운? 네, 두꺼운? 제 손은 정말 소프다. 약간 좀 더 딱딱한 것 같아. 뭐.. 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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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손은 소프다. 응. 빅? 네, 소프다. 오, 유투 소프다. 네. 저는 제 손을 많이 사용해요. 아.. 오.. 베리.. 베리 소프트, 베리 소프트. 베이비, 베이비. 베이비, 베이비.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모든 게 다 크다. 나는.. 맞아. 모든 게 뭐 키부터 손, 발.. 응. 뭐 다!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 어때요? 출장하셨나요? 아니네요. 네, 전형식보다 작으신 것 같아요. 근데 큰 편은 아니에요? 키가 차이가 이렇게 있는데 키에 비해서는 손이 큰 편인 것 같아요. 조금 더 딱딱했던 것 같아요, 저보다는. 그리고 이렇게 외국인 손을 처음 잡아본 것 같아요. 외국인에 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어가지고. 아, 왜? 아, 땡. 아, 땡. 아, 땡. 나이스. 어, 저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전 손만 보면 그 사람의 사이즈를 알 수 있어요. 어, 손 어때요? 해볼까요? 해볼까? 네네, 해볼까요? 이 채널이 치즈랑 맞나 모르겠는데? 네네, 해볼까요? 야, 이거 넘어가죠? 아, 네. 아, 그래요? 네, 어때요, 어때요? 오른손 봐야 돼요, 왼손만 안 해요? 아, 오른손. 아, 오른손이요? 아, 오른손이요? 알겠어요. 떨린다. 보통 이하? 보통 이하라고요? 아, 그리고 살짝 좀 붉은? 보통의 붉은? 맞아요? 아니야? 아, 모르겠네. 봐봐. 지지스. 디스 핀거, 그래서 여기 same same.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보단 큰데? 아니, 아니, 그냥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닮았다, 이 모양이랑? How do you find this out? 술을 먹는데, 친구가 내 손을 딱 보더니, 음, 별로네? 이러더라고, 이러더라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I learned it. 아, 네. 그것이 좋은데. 네. 자, 이제 감성자의 질문인데, 두꺼운 사람 불리세요, 아니면 좀 얇은 사람 불리세요? 저는 확실히 두꺼운 사람이 불리세요. 근데 한 번도 안 들어서. I like a big chest. I like a big chest. 난 작은 사람. You can lay your head in, you know. You can lay your head in, you know. Well, but he has a bigger body. So I think, originally, yeah. Okay, yeah. Okay, yeah. Come on. Ooh, he's at 37. 37? Yeah. 큰 거예요? 큰 거에 작은 거에요? 큰 거죠. 아, 37 인치? No, centimeters. He's got a big chest, yeah. What about you guys? You like bigger? 아니, 난 작은 걸 좋아해요. 옷 입었을 때는 많이 드는데, 벗었을 때 약간 디스포인트를 해요. Oh, really? Why? 운동을 잠깐 쉬고 있어서. He looks like he works out. I'm like... He looks like he works out. Oh, same! 37. Same? Oh, sorry, 7. No. No. Oh, same, same. He looks like. Oh, wow! Oh, wow! Oh, wow! Try me. Oh, wow! 어때요? 빨리 하고 싶죠? Oh, 네. 네. 근데 누구 거 하고 싶어요? He looks like me. 저요? 두 분 다 해볼게요. 나 먼저? 네. OK. OK. Oh, what's happening? Sorry. 38? 38? 네. 네. 이 그룹. 똑같긴 똑같은 것 같아요. 어? 38? 네. 똑같아졌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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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하고 38. 네. So, what would you say? Oh, what would you say? Same, same. 귀가 빨개졌어요. 이게 약간... 아까는 창백했는데 약간 이런 핫한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Are you okay? Oh, yeah. 네. Did you do this? Ah, OK. 30? 30? 30? 30? 30? 30? 와봐요 25 저 25? 저는 근데 숨자 말라가지고 이런 장면 좋아하시는구나 27? 와봐 34 어떻게 해? 네 31 31 31 오 31 맞아요 다 해봤잖아요 돈을 이렇게 해줄 때의 차이점이랑 나를 해줄 때의 차이점? 그런 거 있었어요? 오 네 돈은 뭔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준영님은 이랬는데 뭔가 고은 씨는 저보다 저랑 키가 비슷한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준영님은 이렇게 했을 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좋은 사이즈들 나의 차이가 아주 작아 나의 차이가 아주 작아 나의 차이가 아주 작아 네 네 귀여워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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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떻게 돼요? 가장 큰 사이즈가 어떤 사이즈 한 번 안 잡았는데 제 봉시긴 했었어요 제 봉이 있었어요 제 봉이 있었어요 첫 번째 저 제가 처음 제일 재드릴께요 제 잼을 당할께요 아 잼을 당한다고? 오케이 오케이 그죠 괜찮은 거 미안해 미안해 오 34 34 어 엉덩이 살짝 이렇게 들던데 야 나 뭐야 7위 7위 8위 오 오 오 오 오 오 39 하하하 하하하 85 하하하 나 엉덩이를 쓸 일이 없어 진짜? 예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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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 허벅지 굵은 남자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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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 스트레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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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25? 아뇨, 아뇨. 23! 저는 이게 반대로 스트레스거든요. 바지를 입어도 너무 안 예뻐서 지방 흡입을 하려고 했는데 다 주변에서 반대하더라고요. 야, 너 나이 좀만 더 늙어보라고. 허벅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거라고. 어, 기쁨. 하하하하. 저도 근데 저는 얇은 게 스트레스라서 저는 계속 많이 벗고 있거든요. 너무 말라가지고. 그래서 저는 허벅지 부는 사람이 오히려 좋다는 것 같아요. 아,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많은 엑스트레스를 하고 싶어요. 커플분들에게는 강추. 뭔가 좀 더 가까워지는 시간일 것 같아요. 아니면 술 게임으로 하다가 좋지 않을까요? 음, 맞아요. 술 게임으로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는 일단 무조건 사람만을 이제 손부터 볼 것 같긴 해요. 이걸로 이제 접근을 알 수 있다고 하니까 손을 먼저 볼 것 같긴 해요. I will do it. I think it would be fun for them to do. And just, they can touch each other. 여기가 제일 약간 신통 포인트가 있어요? 저는 약간 이렇게 가슴 사이즈 제일 해줄 때? 처음에 손 잡을 때. 이렇게 손 어떤지 이렇게 막 만져봤잖아요. 그럴 때. Like the best one? 어?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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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ill d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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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시는 분들도 다 확인할 거예요. 아마.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